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이 돼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데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사실 처음에 쿨 김성수 씨하고 조진수 형님 같이 했을 때 우린 무난하게 결승 올라가겠구나 표정이 여유 있었잖아요 두 분 다 너무너무 열심히 물론 조진수 씨는 노래 잘하는 거 아니고 김성수 씨는 래퍼거든요 총명탕 드셨어요? 정말 빅뱅이네요 최고입니다 갑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멈췄 최변골 난 정말 몰랐었네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문을 대로 걸어도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문을 대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아 아 아 아 아 진정 난 몰랐었네 이종우! 이종우! 아 좋아요 구공특집 그땐 그랬지 조진수, 김성수씨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틀린 가슴을 생각했나봐 틀렸대 계속 나한테 야 틀렸어 틀렸어 다른 분 다 맞았습니다 두 분? 두 분 노래가 신경쓰세요 숲을 하러 갈까요?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조덕배 그대의 내맘에 들어오는 아 너무 좋은 노래 아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check it out yo 내 맘을 모르는지 안에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는 내 곁을 지나가도 내 마음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텐데 홀홀 날아갈텐데 그대 내 맘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이처럼 뛰어가진 않아도 나비처럼 날아가진 않아도 그렇게 오래오래 그대 곁에 오래오래 아니야? 그렇게 오래오래 그렇게 오래오래 그 전에 그 전에 이미 몇 개를 형 틀렸어요 몇 개를 근데 왜 이래 일단 아직 몰라요 두 분이 성공을 해야 돼 만약에 켄이 실패하면 제 대결이에요 지금 왜 그러는게 아니고 형 한 네번 틀렸어 네번 틀렸어요